일을 한다는 것, 직업을 갖는다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하물며 일은 경제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자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근로환경, 장애 감수성 없는 의무적인 장애인 채용, 숱한 차별적인 시선에 부딪히는 장애인 기업의 한계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하고 불편한 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더욱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다시금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누구나 일할 권리,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로 되는 현실적이고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적 실천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WBC 복제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